안녕하세요 생명과기 안정촌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쓸신잡 6월평가원 대비해서 여러분들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쓸데기 없는 것 딱 빼고 감성코드 안 건드릴게 매 강의마다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으니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현재 5월 한달을 마무리하면서 6월평가원을 맞닥뜨릴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6월평가원 시험에 대해서 그동안의 상황들을 잠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6월평가원의 시험 출제 경향은 비유전은 개념 그리고 기출학습이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면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은 수능보다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고3들도 의외로 유전을 일찍 시작한 분들은 6월평가원에서 유전을 거의 다 풀어내기도 해요. 거기서 이제 자신만만해져서 비겸손한 상태로 하반기를 들어가면 이제 9평에서 쓰라린 맛을 보게 돼요. 보통 한 번 시험에 성공하고 나면 사람인지라 좀 교만해질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9평에서 한 번 쓰라린 맛을 보고 다시 겸손하게 공부하면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6평은 수능보다는 유전이 좀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6평에서 여러분들이 유전을 잘 보았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실제 수능은 6평보다는 훨씬 어렵게 출제가 되니까 그리고 예상되는 평가원 문제 구성은 기본 문항 16개, 킬로 문항 4개인데 그동안 이렇게 되어 왔다는 얘기지. 기본 문항 16개는 비유전 14개, 시윤유전 2개가 기본 문항 16개로. 실제 그래서 6월 평가원 시험장에서 생명과학을 보실 때 3페이지, 4페이지, 3페이지 2개, 4페이지 2개, 킬로 문항 4개, 세포분열, 형질교배, 가계도, 돌연별을 미리 체크해 놓고 나머지 문제 16개를 빠르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푸는 걸 1차 목표로 하셔야 돼요. 여기서 결국은 등급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어려운 문제의 킬러는 실력이 있어도 틀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기본 문항, 점수의 근간을 결정하는 기본 문항 16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 이 마음 가지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컨텐츠 중에 R, G, B라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가 바로 이 기본 문항 16개에 대한 계속 꾸준한 훈련을 위한 거야. 우리가 기출문제만 갖고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킬로 문항 4개는 현재 만점 시퀀스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4개입니다. 학습의 방향은 이렇게 잡으셨으면 좋겠어. 한종철 커리를 예를 들면 1년 커리에 메인 커리가 있지. 철철 개념, 잡음기, 로직 엔제. 이 3개가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한 강자인 거야. 알든 모르든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지속성 있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큰 뼈대인 거지. 큰 줄기인 거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 선생님 저는 잡음기가 좀 어려워서 좀 개념을 더 공부한 다음에 잡음기를 나중에 합류할게요. 라는 경우가 있는데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한 수업이라고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 수업을 100% 소화, 흡수해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아니야. 내가 흡수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듣는 거지. 어떻게 학생이 강사 얘기하는 걸 100% 어떻게 해도 수업을 흡수해. 그리고 자기가 느낌의 50%, 60%, 70%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죠. 계속 꾸준히 들어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잡음기를 수강하지 않는다면 언제 할 거냐. 그러면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 또 다른 로직 엔제 강의가 나옵니다. 그 로직 엔제는 언제 할 거냐. 그럼 선생님 그러면 1년 커리를 꼭 모두 다 소화해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지. 하지만 메인 커리인 개념과 잡음기와 로직 엔제는 그거는 반드시 소화를 하고 그 주변적인 상황들을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공부의 총량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지. 메인 커리에서 조절해서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큰 흐름상.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는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고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연습이 되는 건 아니잖아. 스스로 직접 해봐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반복 체허를 위한 연습 강자가 RGB 만점 시퀀스 철철 심문을 하는 거지. RGB는 기본 문학 모의고사 14 플러스 2 만점 시퀀스는 킬러 문학 모의고사 4문제 킬러 그리고 풀 모의고사 20문학 모의고사도 가끔씩은 풀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온전히 30분 안에 수문학을 어떤 식으로 밸런스 있게 풀어볼 건지에 대한 실정 경험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맨날 하프 모의고사만 하면 이게 느낌이 안 온단 말이야. 정리하겠습니다. 등급과 상황별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수능 1, 2등급 친구들은 개념 복습하고 새롭게 배울 게 거의 없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개념은 선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강의 안 들으셔도 돼요. 필기노트, 코어 또는 본인이 정리한 거 개념서 갖고 부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세요. RGB 만점 시퀀스를 격일로 매일 하시고 제가 추천하는 건 3일, 3일, 합일, 6일입니다. 여러분들 상하 맞춰서 작주 1, 2등급은 할 수 있어요. 딱히 뭐 새롭게 할 게 없으니까 계속 푸시는 거야. 연습. 그리고 철철 실무를 일주일에 2회 한번 해봐. 5월 한 달 동안. 고3 현역들과 작년 수능 3등급 이하는 공통적으로 고3 현역도 되게 잘한 분은 있고 잘 못하는 분은 있고 하지만 학습이라는 것은 잘한다고 해서 뭔가를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 새롭게 뭔가 별도로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 잘하는 사람도 계속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 복습 하셔야 돼요. 속전, 스쿨, 스피드 개념 활용해 주시고 RGB 만점 시퀀스로 격일로 매일 하는 걸 추천하는데 이거는 좀 융통성 있게 월, 수, 금, RGB 화목, 토, 만시 합이 6이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혹이 힘들면 일주일에 RGB 2개 만시 2개 이 정도로 줄여도 그리고 철철 심오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해주셔야 돼 반수생 이제 반수생들은 또 반수생들 중에서도 등급에 다 다양한 등급이 있지만 일단 반수생들은 공통점 몇 개월 쉬다 보니까 탕구의 개념이 많이 까먹었어 그리고 자기가 뭘 까먹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개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이분들 등급에 상관없이 속전, 스쿨, 스피드 개념 활용해 주시고 RGB 만시로 5월 한 달 동안 일단 6평 대비를 하는 걸 목표로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격일로 매일 하셔야 돼 감을 빨리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리고 철철 심오 일주일에 한 해 한 해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컨텐츠 활용 및 수강 방법 막전위 근육 유전 문제 풀 때는 풀 때 두 번 푸셔야 돼요 나중에 해독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풀 때는 시간 재고 시험장에서처럼 직관적인 풀이를 하는 거 너무 정확한 풀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전적인 풀이를 해보는 거지 듬성 듬성 풀어보는 거야 60, 70%만 풀어서 답을 선택해보는 거야 강사처럼 자료 해석하고 선지 푸는 게 아니라 선지를 먼저 보고 자료를 해석하고 선별적인 풀이를 하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풀 때는 분석하며 풀어보고 강의 수강하면서 풀이 비교해보는 거야 시간은 얼마? 3분에서 5분 사이 정도 한문항단 혹시라도 개념 공부가 안 끝난 친구가 있다면 어? 막 찔려 지금 개념 완강하시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 돼 6평을 잘 봐야지 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분들은 수능을 목표로 해서 봤을 때 아직 개념 공부가 덜 됐다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겁을 주고 싶은 건 아니야 하지만 일단 개념을 완강하는 걸 우선순위로 하시고 기출분석을 하는 걸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사설 변형 컨텐츠들을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개념 완강 기출분석도 하지 않고 모의고서 훈련하면 안 돼요 이분들은 그래서 기출분석 개념 완강하고 기출분석 이걸 병행하시는 게 좋아 3, 4단은 강의 수강 필수하셔야 돼 특히 기출문제 풀고 해설지 보고 끝내지 말고 3, 4단은 꼭 강의를 보셔야 돼 4단은 먼저 하시고 유전단은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 1, 2하고 3단은 하시는 게 좋아 3단은의 기초가 1, 2이기 때문에 그 다음 5단은 이런 순서로 해보시고 유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면 유전을 아직 못 끝냈습니다 라고 하면 5월 한 달 동안 유전을 끝내려고 하지 마 유전을 너무 급하게 끝내면 그건 끝낸 게 아니야 비유전 개념과 기출학습에 집중을 하세요 이분들은 5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유전은 이론이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6평 직후에 6월 한 달 동안 유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 왜냐하면 6월달이 끝나고 7월부터는 이제 모든 커리들이 모의고사 연습 문제풀이 연습 하면서 다 연습이야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 버려서 여유있게 유전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물론 6월달에도 유전 공부하는 게 여유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6월 한 달 동안 유전을 집중 학습해라 9월 모평을 목표로 해서 유전에 대한 학습을 해보는 거야 킬로로직 하시고 기출분석 특히 킬로로직은 완벽하게 체험 흡수하려고 하지 마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한 7, 80% 정도 납득을 했다고 하면 넘어가야 돼 너무 완벽하려고 하려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잖아 사실 학생 입장에서 6평 대비로 RGB만 활용하세요 이분들은 풀모의고사라든지 철철실모 만시 이거 소화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유전에 대한 학습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RGB로 기본 문항에 대한 거면 확실하게 그리고 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 상반기 때 계속했던 얘기지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왔어요 노력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세상사도 그렇고 수험생활도 그렇고 노력은 누구나 해 노력의 총량 노력의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고 모의고사 보고 나서 만족하는 수험생활이 얼마나 있겠어 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로 계속 우리는 밀고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체력이라고 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떡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게 체력이 약해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떡해 체력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을 대비하시고 완벽하게 준비한다기보다는 내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느냐 아는 것도 반복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6평 대비 캐스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 평가 열심히 잘 해봅시다 잘 보면 좋지만 혹시라도 아쉬운 결과 나온다 하다도 실망하지 마세요 앞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하시면 수능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